아 고맙습니다 이게 또 되니까 많이 올라가네 추천 그 텐맨이 비싸긴 하지만 잘 쐈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동영상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자 과연 실행 이게 뭐죠? 아이 좋아 진짜 이게 이럴 때 제발 이럴 때 제일 꿀 같아 이게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들 공포 역시 고스트 베이비야 이게 맵팩이에요? 아 진짜? 맵팩! 아 좋아 맵팩 오케이 야 여기 다 있을 거 다 있네 그쵸 여러분들 저거 상점 아 물론 그건 당연히 있겠지만 칼방도 있고 아 달방이죠 달방 아 근데 데미지가 좀 데미지가 좀 야 그윽하지 못한데?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약소해? 아 이런 데미지 별로 좋지 못해 아 안돼! 자기만이 없다고!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된다고! 난 더 할 수 있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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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나 살짝 꽉 늘었게 할 수 있다구 딜테임 한 개밖에 못 먹었던 거 같아요 이걸 바로 위로 가서 아냐 우선 내려가 보자고 딜테임 하나밖에 못 먹어서 지금 약간 왓긴 한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컨트롤을 깼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지금도 뒤졌어요 지금도 뒤져서 막 쌍력 하면서 샷건 치면서 지금 막 게임 종료하고 방종하냐 많이 했겠지만 저는 푸르다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시! 받냐! 시! s-e-e 받냐! 받냐는 뜻이죠 내가 피하는거야 받냐 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좋아요 요! 하하하하하하 정말 시 시하네요 오케이 자 이 문이 열리네요 쓰레기 카페이 전 문이 열리 시! 발 괜찮아요 돈 없고 열쇠 없고 아주 좋죠 뭐 음 이제는 뭐 저 저 총 육아 죄송합니다 자 뭐 얼른 갑시다 어 이걸 저걸 저걸 주워서 먹어야겠는데 아 피는 아깝고 모르겠네요 자 우선 왕부터 죽이고 와야되겠네요 랄랄랄ку알라 갑시다 초콜릿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케이 사탄입니다 여기서 악마방이 있으면 분명히 줍니다 여기서 악마방이 열린다면 악마방이 물어 두개 천사방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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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! 뿔러! 가! 좋아! 예병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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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주세요! 과연! 아! 영영도야! 그리랑봄! 과연! 씨! 바! 씨! 바! 자 666 먹었어 666 먹았다고! 헥! 병신 악마가 갑을 먹고 말이야 과연! 좋아! 부우우! 아! 야! 데미지엄! 오 예스! 이렇게 재밌되는구나 이렇게 재밌되는구나 오 예 좋습니다 제 기회 성공했다죠 데미지 아이템 턱슛! 잘 먹어갑니다 석탄 데미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게 알고 있는데 어 그러게 아 체력때문에 먹은거죠 체력때문에 체력때문에 먹은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? 으아앗앗앗! 하.. 우선 하투냬 왓 더 시파시햇! 왓 더 시파시핏! 자 일단은 저 달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그림 여러분들 말했죠 제가 큰그림 한번 밑줄 한번 크게 스타트야 스케치 해보겠다고 아주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엠 복타맞다 니야으으으으으읏 으응 어어 쉣 폭탄 좀 주보라고 아유 초콜릿 고맙습니다 계속 짤짤이 쏘고 있는데 그렇게 짤짤이 쏘지 마세요 분명 저에게 도움은 되는 아이템이지만 다른 시청자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짤짤이 하지마 뒤지기 싫으면 이 샹놈새끼야 라고 말하고 싶네요 띠리리리리리 야 이러면 한구만에 돌려봅시다 돌려볼게요 아유 뭐 좋은거 나오겠냐 올슥디어어어어어어어 예스 하하하하하하 박더시아 예아 예아 박더시아 예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슥댓 하나 추서 먹었습니다 흐하하하하하하하 어흐 자 갑시다 여러분들 오 잠깐만 에이핑크잖아 자아 에이핑크 아 진짜 좋아요 자 이걸로 이용해서 자 비닐방 한번 쉐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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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이핑크 아니 내 자리에서 폭탄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한두번 한두번 나오냐 폭탄들아 올스테이크 폐창 먹었습니다 아씨 아야 먹어줘 먹고 먹고 나오면 괜찮아 나와줘 여기서 적절하게 흐 장난해 일단은 고맙다 자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아 이거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태형 날려먹었지만 지금 공격력이 꽤 쓰고구 쓰고이 쓰고 쓰고 가기 때문에 갑시다 굴리기 굴리고 있는게 없어 내려갑시다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아 다크니스네요 자 위로가서 뿌 야예 자 방 길어봤지만 저는 자 여기서 가장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 뭐 사이클롭스 아니고 뭐시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타미헤드 무조건 타미헤드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게임은 소중하게 끝이납니다 뭔소리야 무조건 먹어야되요 아 여러분들 체라 필요없어요 저 100% 악마방인거 모릅니까 저 모독이에요 BJ모독 아이작 전송기 맞는 전송기? 그런 사람입니다 걱정마세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걱정마시오 자 갑시다 위쪽으로 자 악마방을 빨리 봐야되는데 아니 보스방 이거 없고 잘못말했어 해받아 미끄러졌다 자 오케이 자 손바닥 나오면 이걸로 대쳐줄게요 조져주고 개빡치구요 자 지나갑시다 괜찮아 여기서 체력 보강하면 되는것이죠 손모가지가 잘 손모가지씨 그럼 반대쪽 방부터 손 따라다 오케이 설마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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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ol 접어 err 싸이컬로스다 싸이컬로스와acakt increasing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싸이컬로스가 측장에 정도록 조심하시 게 없어서 지연하 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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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로아앍! 디노 씨어머과아악! 열던은 사이코노스가 터습니다 김은 굉장히 쉽게 흘러 갈 것 같군! 여럿아래러롱 하아 하아 안죽어 잠만 안죽습니다 여러분들 자 더 더 더 더 더 제가 아까 공속이 빨라서 깝쳤는데 이제 안그럴거구요 자 두개 더 줘봐 아 두개 더 줘봐 더 써놨는데 더 썸보다 솔직히 이게 더 써야될거 같아서요 더 안좋은거니까 이거부터 써야겠죠 손 먹어야지? 그래 분질러본게 먹고 에헵 이거 드렉이잖나? 먹어주고 내려가서 이거 써줍시다 흐헤헤헤 으헤헤헤 그좋다 에헤헤헤헤 그좋 봤냐? 봤냐구 좋습니다 으하하하 잠깐만 어 으악! 슈우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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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우우 자 우선 체력 체력 모독이나 체력이 부족해 흐헤헤헤 해골에서 노려보죠 닥쳐 당하래 입 당하래 자 우선 왕 죽여볼게요 진짜 잘하면 더 고급 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컴온 후야와와와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다 안이겄다 시발 뿌 아 왜 이런 것만 나오냐 괜찮아요 아직 뭐 이런 것 안갔으니까 뭐 더 좋은 것 나오겠죠 데미지는 셉니다만 뭘 갱가야 아 무식한 새끼 무식한 바라냐 저런거 자 우선 다른 것부터 볼게 여기서 솔직히 쓰는게 나을 것 같군 덧선 이런거 아 덧선이 아니고 그거 달방 아래방에 색돌이 자연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오케이 이런거 먹어서 터트면 되겠네요 아 또 얘네들 아유 아 손머가지 내놔 내놔 가온나 손머가지 가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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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워메 그렇지 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너무 기분이 와요 하하 하하 폭탄 구식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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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브 하하 상馬 폭탄 구식 하하 한번яв formation 맵 전체에 다이스 층 재시작 진짜? 층 재시작이안? 진짜 연? 층은 5번이야 괜히 흥분했잖아 이래 흥분한 모습 쉽게 보이면 싸 보이는데 괜히 흥분했네 많이 뒤지고줬네 떨어진댐 굴리기 방 전체 다이스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이스를 하자 그러면 악마방도 다이스가 되지 않을까요? 그쵸? 그럼 나야 엄청 좋은거죠 이거는 뚜루루루루룩 악마방 상점 제외일걸요? 아 그래요? 그래도 우선 굴렸으니까 보스방 봐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아 좋다 좋다 황금망왕 굴려져요 이런 씨...야 왜케 말이 다 달라 지금 한명도 말이 어? 자 이거 뽀개서 설마 나오는거 아니야? 쏘르트 나와주세요 갑니다 이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더니 상점의 배터리요 아 맞다 맞다 아 자꾸 깜빡해 아 얘들이 말이 다르니까 생각하다가 롱녹콜 가다가 예명 예명 에휴 아닙니다 어 오프 어 왕방 가는거네요 폭탄 두배에 미친 쓸모없는거 내려갑시다 남탓이라뇨 잘 받았네요 오케이 뭐지 이게? 쉣 뇽 먹어주고 자 황금망 돌립시다 아 예 왕방 돌릴게요 솔직히 왕방에서 뭐 구피 꼬리 구피 바디 나오면 게임 사실상 진짜 끝입니다 게임 사실상 끝이에요 자 갑시다 공성견님 스티커 고맙습니다 격쇼 왕마다기 스티커 으아아아아아악 내려갑시다 황금망 돌려요 아이 황금망 뭘 돌려 융신아 황금망 돌릴게 없는데 자 달방 밑에 색돌 왔다 달방 밑에 빵이요? 색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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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색 색돌 여잇다 자 그럼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요 아 쓸모없는거 나왔잖아 고마워 아으 치 야 겨우 이딴 아이템 준거야? 어이씨 비화 덧썸보다 솔직히 바로 왕방가서 제비보는게 나을거같아요 헐 과오 kinda 3 이번판 엄마입니다 바로 왕방스나간 ㅅ 됧겠죠 어? 바로왕방쓰다 진짜 X댑니다 어? 장난해 지금? 썬은 아 일부러 들어온거야 이거 다음판에 바로왕방 갈려고 말했는데 또 물어보는건 도대체 무슨 어떤 어떤 뭐 뭐 뭐지세요? 똘치새끼 저거 다아악! 데미지가 참 스거이 하네요 적절하네요 데미지가 으으으으 많이 계시고 뒤져주세요 자 위로같은데 안녕하세요 할래발덕살래발덕산덕살덕산덕산덕 오덕오덕싶딱아닙니다 봤더니 제가 오리고기 시켜먹었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시켜먹었는데 되게 진짜 완전 막 되게 아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켜주기 되게 감사하라면서 막 뭐 배달하면서 시속 100키로이상 밟은거 처음이래 되게 감동받았어 몰라 님들은 에이 그거 다 장사 수한얘 하겠지만 그사람의 미소랑 얼굴과 자세를 안봐서 모를거에요 진짜 보고 오 씨발 이거 단골각 진짜 진짜야 막 늘올때마다 허리숙이는 안녕하세요 하고 갈때도 안녕히숙이는 그리고 어리고기 삼겸이랑 이런게 있어요 오리삼겹은 그 꼭 다 드셔야 된다고 남기시면 기름돼서 드시기 힘들시고 다른 부위는 그 혹시 남기시면 그 볶아서 드시면 맛있게 드셨다면서 막 진짜 막 어? 한다니까 요즘 얼마나 또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 뿌! 어 나 방금 뿌 하는거 씨발 내가 씨발 후회한다 씨뻔는데 으어어어어 아주 좋습니다 어허! 안 먹을 수가 없죠! 근데 먹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 넣어다 드시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거기 단골 하려고요 색돌이 있었잖아? 어디 있었어 색돌? 이봐 색돌 어디 있었는지 말해줘 비전이 뭐지? 비전 아 와우 싸가리 싹싹 다가가리다 알려주네요 색돌이 있었다고요? 거짓말 하지마 금방진 닌텐도 닌겐 새끼들 감히 내게 거짓말하더니 씨발! 내가 쏜 줄 알았네 야! 으이구! 피식! 살아있네 생존자가 있다니 금방진이었을 때 어풋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또 나갔다 와서 재미 좀 볼랬는데 이게 안 되죠 엄마 방이라서 오케이 이따 이따 오겠습니다 자 저 방도 가보고 지금 약간 가고 싶은데 저 피시 저 피칼방인데 체력을 좀 깎아야 됩니다 네 체력 깎을 수 있는 요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악마 거리라던가 뭐 헌혈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재미를 보겠지만 음 냠냠 갑시다 아 색도 있었어요? 알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이따 볼게요 우선 아 아케이드방이 있네요 아케이드방 가서 헌혈을 좀 합시다 터져버린다면 곤란한 댓글 터져버리면 곤란한 댓글 으으으음 좋았어 안녕하세요 설마 어 저 아이템 무조건 하나 사누있는거 공짜로 아이템 공짜로 무조건 살 수 있는 거네요 좋아 비켜 이제 네 이걸로 뭐 쓸 수 있는거 없지 않나요 이거 무조건 아이템 그니까 상점 아이템 악마방도 돼요 아 맞아 악마방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조심 그럼 완전 좋네요 오우 근데 피를 깎아야 돼 이게 그쵸 안돼 휴 잠깐만요 피 어디있어 피 아씨 내 피 어디있어 어허허 잠깐만요 아씨 쇠 휴씨발 어헛휴 하하하 다행이다 엇허헣 아하 야 exploded 잘멸ically 재밌는 줄 알았던 엥 어째피 또 피디 아하 이 귀여운능 이런 병망락한 녀석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이거 먹어주자 우 schme 메가머신아!!! 가자! 워낙! 월스텔 3개를 줄넘어 먹었다! 내려간다! 월스텔 3개! 시발남! 처주 중인다! 유워트 몰! 맞아 색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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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색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색돌 색돌 어머나 여깄네! 죽어라 이 개색돌아 야아 고맙입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! 안녕 어때요! 이산화트 1분 안먹었어요 어어어어 와아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웅 왜 불렀녜 지저씨 눈알 냄새새끼 과연? 뿌우우! 흫 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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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피셋 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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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게임은 끝났어 게임은 끝났다고!!! 여러분들 하이브 있습니다 아니야 야 바로 가자 하하하하 뛰져라 공격 하하하 아라모 셔브rą 이들 쓰레기가 거 지금 장난하는가슐라 타악 뭐 리터널이야 어떻게 거 주워 먹어 엄마라니까 봐 병신 져가지 아 위험했어 하하하 좋았어 토석토석 해낼라고 하하하하 좋아 좋아 컴온 컴온 터라그라그라 하하하하하하 얘네 보이십니까 이 파리가 큰 거 보세요 ienced뉴양 sed Blaz 아그리당아그리당 mouse 뭐지 푸요 자 돌리러 갑니다 자 product 악마 많이 돌리러 갑니다 아직 돌리는 아이템이 많다구요 ions 안녕히 계세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지금 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브에다가는本에게 paradigms로 올 minion 톡 쳐주고 내려갑시다 뇽 네 쓰레기 아이템 내가 올스테크 아이템까지 먹었죠? 턱 쳐주고 내려갑시다 뇽! 쓰레기 아이템 안녕하세요 으아아! 잠깐만! ㅅㅂ 장난해? 부느루루루루루루! 공격해! 흐하하하하하 오이 아 좋아 아누드와! ㅅㅂ 먹으면 안돼 절대 먹으면 안돼 도와 아누드와! 자 갑자기 벗겨주고 돌리려갑시다 흐하하 흐하핳 흐흐흐흐흐 Motorola 모독님 기분적으로 너무 막한 당연하지 그래서 막 서서car 싸지르는 놈두들마ice utan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작갑니다 뿌옇뿌옇뿌 europ ание 이제 صور앗까지 두렵게 챙겨주는 여유까지 흐하하하하하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밤내 굴리고 가요 알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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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눈알에 바리를 삽입 좋습니다 야 오늘 정말 잘된다 간보드 위에 수련하고 난 성과인가 이게? 진짜 오리지널이 너무 쉬워 진짜 어떻게? 어떡해? 어떡해 어마어마! 아 나 가자..잠깐만 좋댓 헐 아 이게 소울아트는 그게 아니구나 좋댓 괜찮아 여기서 먹으면 돼 모더기는 여기서 주워 먹으면 돼 좋아 모더기 체력 많아? 이봐 아닌가 이게 아닌가? 기억이 안나네 뭐지? 어 함정이었어? 흐하하하 자 넥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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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가리 또 팔리세요 아 미쳤다 이런 파리가 더 세신거 아시죠?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얘네 파리 간건데 어떻게 된거죠? 흐하하하 비켜라 흐하 저아 뭐 돌릴거 있나? 아 밤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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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이 버그가 있나? 자, 세드붐 뭐야,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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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? 레, 렉이잖아? 뭐야? 흐, 야! 아, 차치하고 쓰면! 으아악! 흐허 우와, 저거 미쳤는데? 아니, 폭탄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야? 야, 이거 미쳤잖아! 우와아악! 야, 이거로 진짜 폭탄으로 게임 끝나겠다 야, 이거 진짜 너무한데, 이거? 자, 폭탄으로 아 어, 미안해요 제가 재미없었어 미안해요 얘가 방송을 잘 몰라요 자 허허헣, 미쳤다 이거 아, 이거 어떡해, 이거 아이구, 참나, 진짜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폭탄 이렇게 큰 건 또 처음보네 쟤가 어휴! 야 저 무섭다 이거 뭔가 뭐 눈가 같기도 하고 자 다른 또 찾아볼게요 짠 찾아보자구요 헛! 없네 자 여기 아니고 저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거긴 어디야 어 뭐야 있잖아 에이씨 안녕하세요 어 누구 보거라 나이스 팩토리 갑시다 여기서 역탄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브의 마스카라나 역탄먹으면 진짜 어떻게 될까 아 몰라집니다 진짜 몰라져요 여기서 야 솔직히 아닙니다 뭐 닭범 아닙니다 자 내려갑시다 여러분들 내려! 아 열쇠 필요없어 내려갑니다 뿌야! 뿌야! 뿌야 뿌야! 자 여러분 추정할 즐거실게 해봐라믄 해보세요 유튜브 좋아요 누르라믄 누르세요 체력 안보이네요 큰일났다 폭탄으로 깰꺼얀 나귀찜 미난게다 herself 스스로 무엇만으로 미친 그것도 인증 엄마가 너무 쎄서 미안하앙 또 이기네 예명 자 비켜보세요 다이빙은 하지 말라구요 하하하하하 좋아 뿌야! 뭘까 이거 캔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캔서 캔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캔서가 나와주네요 으아아아아아 캔서! 모두 여다가 찍찍찍 쌉니땅 하하하하 야 아깝다 이거 제대로 모인것도 아닌데 미쳤다 진짜 어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극딜 한번 감태내고 갑니다 비켜주시구요 성화초커? 크레딧카드 크레딧카드 이 크레딧카드 친구들에게 한잔씩 짝짝 돌려줘봐 에헤헤이 아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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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미쳤다 구석구석 여러분들 구석구석 씻기는 씻겨주는 구석구석 씻겨주는 구석구석 씻겨주는 마치 세스코? 하핫 하핫 하하핫 저는 저는! 폭탄으로 깨고싶 하하하하하하! 죄송합니다. 노지 밀어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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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제 파리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요 위아래가 없다고 할까나? 하하하 뭐 그정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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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아 자 또 갑시다 암은 아팟! 흐하하하 뭐냐아 테레포트, 프레스 테레포트 가볼까? 테레포트 테레포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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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갑시다 그냥 가도 되죠 여러분들 열쇠만 먹고 그냥 가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뭐 돌리고 있는 곳도 없고 그냥 갑시다 익스플로전 들고 가요 어 익스플로전 나쁘지 않아요 오? 괜찮은데요? 하지만 무시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! 프레스필 앞서 임마 누나 먹어라 그 치조란 아이템 킥! 추천 3,000백개 고맙습니다 테레포트! 테레포트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허 아우 좋아 호호우! 이 중도 되면 아이적이 지루해져요 그게 아니고 그러겠지만 그럼 관전 포인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 과연 어..어 딜이 어디까지 될까 이 관전 포인트를 좀 바꾸면 어? 어? 메가붐? 어? 아니 메가붕 아이고 잠시만요 메가붕까지 떴습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폭템 데미지 미쳤다 진짜 아 나 폭템으로 깨고 싶은데 얘들이 마누 안 둔네 힝 저만 얏 얏 얏 얏 얏 얏 얏 밀어주고 밀어주고 저 과연 얏 하하하하 와우 충격 와우 엄빌리바벌 언스톱뻐벌 갑시다 오케이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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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체력 한 칸 이득이네요 야 이거 폭탄 딜이 진짜 어마무시한데 이거 그저 이게 폭탄 딜이 진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폭탄 딜이 역대 최고 아닌가 폭탄 딜은 아니 혹시 몰라요 제가 아니면 그 폭탄을 이렇게 깨본 적이 없어서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아이고 맞아버렸네 아이고 이거 맞아버렸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저 근데 진짜 폭탄 벌레랑 폭탄만으로 잡죠 그건 쉽죠 당연히 과연 야하하하 이봐 이런 쓰레기 아이템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지금 지금 자식을 좀 마련 마카라 마니 제대로 해라 제대로 아이템 갖고 왔나 와따 부으 아따 이건 졌어 아따 이건 졌어 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 파리 데미지가 하나의 데미지가 수백을 할겁니다 수백을 할거에요 이게 데미지 하나 몇이지? 이 파리 하나가 보스 여러분들 얘네 보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보스에요 근데 지금 와 자 폭탄 하나 드디어 뿌야어우 폭탄 하나 썼다고 지금 이렇게 날아오는거 봐봐 자 우선 그러면 폭탄으로만 잡을게요 어어 어이 네? 흐흑 네? 아니 네? 저는 아무것도 아직은 흐흑 네? 허허 허허 요거이 요거이 허허 문제구만 자 체스트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가스턴 가보고 싶은데 아이 메가스턴에서 가야 좋은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양자리 넙 어 이거 먹으면 잠깐만 이거 먹으면 저 이거 먹으면 더 어마어마해지는거 아닌가요? 그쵸 아 이게 아닌가? 자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뿌야어우 자 안녕히 죽으세이 요로로로 요로로 요로로 히후 자 돌리도록 합시다 적용돼요 폭탄 더 세져요 아 아니야 뿌어우 와 이런 쓰레기들 진짜 와 이런 쓰레기들 어떻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뿌야 야 폭탄 아끼고 이게 내가 지금 쏘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이게 좋아 야 진짜 미쳤는데 나 이게 훨씬 빨라 좋아 빨리빨리 죽어주시고요 아니다 이게 아끼는 말이 뭐냐면 우웪 아 데미지 tempo 엄야 에베 하! 흰! 이든 거미자식 얘네 거미가 진짜 체력이 적을텐데 자 돌리러 가볼께요 폭탄 써봐요 아직 덜 모았구는 귀가 우호바라 와오 뿌! 아하! 어! 저번! 크로켄바디 잠깐만요 뿌와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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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핰하하하하하 흠 어허허 이거야 도라이야 도라이야 락업!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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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поп악!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? 광고 보기 싫다고 쫘아 한눈 남았네 과연! 아 켈빗이 크로스 더알 껍해줍니다 뭐야 아 뭐야 꼴보기 싫었는데 과연! 다 먹어줘야지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아 뭐야 폭탄 죽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메가스탄 가야 되는데 이거 데미지 몇일까 이거 이거 톡톡만